Ladies and Gentlemen, our plane will arrive at its destination soon. Please be seated until you arrive for a safe flight. Thank you. 저희 산당공섬에 방문한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저희 산당공섬을 소개시켜 줄 텐데요. 한번 같이 둘러볼까요? 안녕하세요. 섬 마을들을 소개시켜 줄 무탄이입니다. 김탄 아니고 무탄입니다. 우리 산당공섬은 혁신, 협력, 현장, 신뢰 4개의 마을로 이루어져 있어요. 혁신 마을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열린 생각과 새로운 도전으로 산업단지 디지털 혁신의 대전환을 선도한답니다. 현장 마을은 산업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과 서비스로 확대로 기업혁신 성장을 지원하고 함께합니다. 협력 마을은 정부, 지자체 민간과의 상생협력으로 산업단지 활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마지막 신뢰 마을은 투명한 소통과 탁월한 전문성으로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기관으로 자립매김합니다. 아, 그리고 그거 아세요? 저희 산당공섬에서는 다른 마을들을 설립할 예정인데요. 바로, 2028년도에는 디지털 그린지수, 기업성장 유발계수, 신입지 공급면적, 경영혁신 달성률을 추가할 예정이랍니다. 4년 뒤에 산당공섬이 벌써 기대되지 않나요? 다음으로는 저희 산당공섬 주민들을 만나서 주요 사업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 한 명씩 자기소개와 함께 사업 소개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저는 디지몬입니다. 저희 섬 주요 사업들을 알고 싶다고요? 총 3가지 주요 사업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저희 섬에서는 디지털 저탄소 산업 환경을 도성합니다. 디지털 산업 환경과 저탄소 산업 환경 및 디지털 기반 안전 환경을 도성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김탄입니다. 두 번째로, 저희 섬에서는 입주 기업 혁신 성장을 지원합니다. 기업 지원에는 경영 지원, 기술 지원, 정책 지원, 입주 지원 등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저디입니다. 저희 섬의 마지막 사업은 산업기 방문관 기획 및 제공입니다. 신규 산업단지 기획 및 묶음, 기존 산업 입지, 리모델링과 편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다고요? 역시 산단공 섬은 대단한 것 같네요. 지금까지 산단공 섬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집중력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중 산단공의 주요 사업이 아닌 것은? 정답은 3번 산단공의 핵심 가치 중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연립 생각과 새로운 도전으로 산업단지 디지털 혁신의 대전환을 선도하는 가치는 협력이다? 정답은 X 위의 내용은 혁신에 대한 설명입니다.